사람들이 매년 봄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따스한 햇살 아래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꽃들 때문이다. 그 화사한 봄꽃들 중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희귀종도 있다. 바로 이 미선나무.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아주 일종일 속의 희귀한 나무입니다. 작은 꽃이지만 소담스럽게 모여있는 모습이 함박눈처럼 아름답고 그 향기는 지나는 이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또 나무 그 자체가 가진 양리적 효능이 뛰어나 차세대 향토 자원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미선나무에서 미백 효과를 보았는데요. 알부틴 대비 동등 이상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곁에 있었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미선나무의 가치를 살펴본다. 따뜻한 햇살 아래 어여쁜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는 봄꽃들. 이 화사한 꽃잎들 덕분에 봄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봄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지역 축제들인데. 그 꽃놀이 중심에는 단연 벚꽃이 있다. 짧은 기간 내에 일제히 활짝 피어나 거리를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벚꽃. 사람들은 그 벚꽃의 개화를 통해 우리 곁에 비로소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벚꽃이 특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국토 전역에서 볼 수 있고 오랜 세월 보아온 꽃이기에 어린 시절 향수를 자극하기도 한다. 지역마다 하나씩은 존재한다는 벚꽃 축제는 봄나들이의 백미로도 꼽히는데. 매년 벚꽃 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다. 2017년 전국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중 축제명에 벚꽃이 포함된 것만 19건이다. 창원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지역 최대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2016년에 관람객 270만 명이 몰리면서 약 766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었다. 올해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 290만 명이 몰렸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만 명이 늘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56억 원이 늘어 82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한 자연농원. 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와 활짝 피어난 꽃들을 감상하고 있다.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조그맣고 서담스럽게 피어있는 꽃들. 바로 미선나무다. 꽃놀이 꽤나 다녀봤다는 사람들도 조금은 생소한 이름. 오직 이 꽃을 보고 또 향기를 맡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도 많다. 농원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짝 피어난 꽃 앞에서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는데. 대체 이 미선나무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듯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 미선나무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는 대구에서 왔어요. 미선나무를 보러 오신 거예요? 네. 미선나무만 볼 거예요. 하루 종일. 지금 여기 2차. 보시니까 어떠세요? 향이 좋아서요. 비가 내려서 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향이 추해가지고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퇴산의 명물 미선나무는 벚꽃보다 개화 시기가 일주일 정도 빠르다. 흰색이나 연분홍색의 빛깔에 톡톡 피어나는 꽃망울은 개나리꽃을 담기도 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미선나무를 흰 개나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미선나무의 가장 큰 매력은 한 번 맡으면 결국 잊을 수 없다는 그윽한 향기에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미선나무가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일속일종의 식물이라는 점. 즉 사촌식물이 없다는 의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열맹인데. 자세히 보면 그 모양이 부채를 닮았다. 미선이란 이름 역시 부채 선자를 따서 붙은 일입니다. 미선나무가 괴산을 대표하는 향토작물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선나무 축제도 시작됐다. 미선나무의 가치를 알아보고 대량 번식에 성공해 괴산을 대표하는 미선나무 축제를 만들기까지는 우종태 씨의 노력이 있었다. 지금 정확히 따지면 26년 전에 제가 딴 농사를 졌어요. 나무 농사를 딴 거를 많이 짓다가 미선나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미선나무로 키워지지 않느냐 26년 전에 미선나무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선나무만 키워왔습니다. 지금 딱 처음에 보실 때는 그냥 느낌이 어떠셨나요? 처음에 봤을 때는 느낌이 아주 신선했죠. 아주 이 꽃이 아주 순백색 하얗게 피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데 향이 젊은 나이라든지 몰라도 향이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달콤한 게 향이 아주 도치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그 장소를 못 다녔어요. 아주 제가. 그래서 그 장소에서 거의 꽃과 향을 맡으면서 한 두 시간 정도를 머무르다가 그때 결정을 낸 게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재벌을 해보자. 그래서 그 길로 나와가지고 괴산군의 민가는 내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민가에 꽃이 있는 거 해가지고. 그랬더니 민가에 다녀보니까 미선나무가 막 50년, 100년, 150년 된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종태 씨 농장에는 나무마다 조그마한 판말이 붙어 있다. 미선나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나무 족보인 셈인데. 방문객들은 이것을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우종태 씨가 제작진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미선나무가 있다고 한다. 이 미선나무는 지금 보시기에도 엄청 굵고 밑에가 이렇게 많이 수리를 했죠. 수술했는데 이 나무는 지금 수령이 250년 추정되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지금까지 알려진 미선나무 중 가장 오래 살았다는데. 활짝 핀 꽃만 놓고 보면 세월을 짐작하기가 힘들다. 독성을 뺀 시멘트로 속을 채워 밑동을 치료한 모습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250년 됐다는데 생각보다 키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미선나무는 원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군락지를 가보면 키가 우리 사람 키보다 큰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도 이것만은 이렇게 된 나무들이 없고. 대개 보면 미선나무는 많이 안 크면서 장수하는 나무예요. 군락지에 가서 보면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거 있죠. 이 정도 굵기로 다 만족해요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150년, 200년이 다 넘은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미선나무는 개나리처럼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며 자라기 때문에 분재로 키워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종태 씨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뿌리 생육을 촉진시켜 묘목 생존율을 높이는 삽목법 개발에 성공했다. 씨앗으로 번식시키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생존율이 높고 분재를 만들기도 쉬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에서 미선나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는 미선나무 자생지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전문가와 동행해 괴산에 위치한 미선나무 자생지를 살펴보았다. 개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무성한 잎들만 가득했는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어떤 나무인지 구분하기 힘들어 보였다. 개산군 장연면 송덕리 소재예요. 송덕리 소재 미선나무 자생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진천에 1호 선발지가 있었다가 그 나무가 폐기되는 바람에 지금 여기가 사실은 엄연한 1호가 돼 있어요. 미선나무는 식물 자체도 귀하지만 자생지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식물종이라고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상도 미선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바로 이 자생지 그 자체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커다란 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 돌팀에서 잘 자라는 미선나무에게 이곳은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돌이 많다는 것은 물빠짐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생지를 다 돌아보면 이렇게 경사가 졌다든지 물빠짐이 좋다든지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곳은 완전히 서들이에요. 이곳에는 비로 인하여 흙이 다 빠져나가서 흙이 없어요 거의. 지금 흙이 있다는 곳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무가 살아 있어요.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비록 여기는 없지만 밑에 뿌리 있는 지역은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땅이 있는 지역은 다 나무가 촘촘히 다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 군락지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저 밑에 있는 흙들은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잡고 있어서 더 이상 뿌리가 흩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나무들은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자락 비탈진 곳과 돌 틈. 그리고 햇빛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미선나무.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옆에 큰 나무가 있다면 햇볕을 받지 못하고 고사할 확률이 높다.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무라는 의미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나무가 이 도토리나무인데 이 도토리나무의 특징은 1년에 보통 7, 80에서 1m를 커요. 만약에 2년 내지 3년만 여기를 관리를 안 해준다면 이 나무가 이 주변에 있는 이 미선나무를 다 덮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지금 20cm, 30cm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작년도에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줬다는 증거가 이 도토리나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야산에 자생지를 이루고 있는 미선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잘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것은 키가 큰 나무들에 비해 생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독특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존된 미선나무의 자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높다. 미선나무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 자생지의 가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작진은 대전에 있는 천연기념물센터를 향했다. 그곳에서 손지원 학예연구사를 통해 미선나무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보존되어온 과정을 전해드릴 수 있었다. 네, 이것은 천연기념물 백서인데요. 1993년도 문화재 관리국 시절에 제작된 백서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괴산의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인데요. 지금이랑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한데 철조망으로 이렇게 철책을 둘러싸고 보존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미선나무를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 예전에 채취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미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씨를 써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자생지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물 중 하나를 보살핀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식물을 품고 있는 자연까지 함께 가꾸고 보살펴왔다는 점에서 괴산의 미선나무 자생지는 세간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진천의 미선나무가 1962년도에 가장 초기에 지정된 자생지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처음 이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 항명이 만들어지고 미선나무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번 해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괴산의 미선나무라든지 영동이나 부안의 미선나무가 순차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에 총 다섯 군데 미선나무 자생지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국 다섯 곳의 미선나무 자생지 중 괴산군 내에만 세 곳이 존재한다. 나머지는 충북 영동과 전북 부안에 각각 하나씩 자리 잡고 있다. 제일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진천 자생지에는 현재 기념비만 남아있다. 진천의 미선나무는 14호로 과거에 지정되었고 1962년에 지정되었는데요. 번호만 보더라도 가장 초기에 지정된 미선나무 자생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60년대만 해도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미선나무 자체가 예쁘기도 하고 관상적인 가치가 있어가지고 무단 채취가 일어나서 자생지가 훼손돼가지고 해제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꾸준한 복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진천군은 몇 년 전 기념비 부근에 백여 그루의 미선나무를 심었다. 한때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던 원조 자생지를 복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2001년 미선나무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했다. 또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 식물 명단에도 올라 있는데 귀한 식물종이다 보니 천연기념물 센터 앞 마당에도 미선나무가 자라고 있다. 2000년대 사람들에게 미선나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150여 그루를 옮겨 심었다고 한다. 여기가 전국의 한국분인 천연기념물 센터 전시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천연기념물을 조금 간접적이나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꽃은 다 지고 말았지만 스스로가 미선나무임을 증명하는 듯. 고운 부채 모양으로 매달려 있는 열매가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반응은 어떠세요? 봄 꽃이 피려나 이르면? 일단 향기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불고 꽃피는 시기에 오시면 향이 먼저 좋다는 걸 인식하시고요. 그리고 꽃이나 열매가 매우 특이하고 예쁘기 때문에 보면 조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열매가 하트 모양의 부채 모양으로 예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도 교육삼아 알려주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쌀 쥐밥처럼 터지는 예쁜 꽃망울. 한 번 맡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윽한 향기. 부지런한 봄의 전령사 미선나무를 우린 왜 그동안 잘 모르고 지내왔을까. 지금까지는 작은 규모고 누가 이것을 알리려고 노력도 안 했고 학계에서 연구도 깊이 들어간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천연기념물로서만 존속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 괴산군의 우종태, 또 동네 마을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홍보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연구에 같이 동참을 하고 제가 88년도에 동참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약재 연구까지 이루어지니까 약재 성분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기 시작을 한 거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야생식물종자은행은 한반도에 서식하는 종자를 집대성한 한국야생식물종자도감을 편찮은 바가 있다. 이를 계기로 이선나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됐다. 최근엔 꽃, 잎, 열매에서 추출된 물질이 항암 및 항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미선나무의 성분을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서원대 연구팀을 찾았다. 미선나무의 생리활성 물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중에 있는 생리활성 물질의 최저 수출 조건과 성분 분석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미선나무의 성분 분석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 추출 실험은 보통 초음파 추출, 열수 추출, 침지 추출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추출기에 따라서 유효성분 함량의 추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 추출 조건, 즉 추출기를 얻는 걸 사용했을 때 추출 조건이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 실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추출 장치를 통해서 미선나무의 줄기와 잎에서 유효성분이 녹아든 시료를 추출한다. 기기 분석을 하기 전에 부유물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주사기 앞에 장착하고 한 번 더 걸러낸 시료액을 앰플 용기에 담아야 비로소 기기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 과연 미선나무의 잎과 줄기에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까? 이렇게 마련된 앰플을 기기에 넣고 분석을 하면 비로소 미선나무에 어떤 유효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미선나무에는 루틴, 쿠마리객시드, 버바스코사이드 등 다양한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버바스코사이드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습니다. 천연물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화합물들이 항산화 효과, 미백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버바스코사이드의 달일 물질에 대한 효과는 아직 검증을 못했는데요. 차후 이거에 대한 효능 효과, 또 메커니즘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서원대학교 연구팀은 2016년 산업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미선나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해왔다. 현재 1차 연구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미선나무 추출물로부터 항산화 효과를 보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조근으로 하는 비타민C 대비 103%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미선나무에서 미백 효과를 보았는데요. 알부틴 대비 동등 이상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는 셀 실험 결과로써 향후에 인체적용 시험 등 더 많은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힘입어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미선나무를 활용한 화장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충청북도 청주의 한 화장품 회사. 연구실에선 화장품 원료 테스트와 제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정제수 대신 미선나무 추출술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다. 정제수는 화장품 제조에 가장 큰 배합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화장품의 효능이나 안전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제수도 물론 화장품 원료로서의 효능이 있지만 저희는 정제수보다 미백이나 화장품 원료로서의 효능이 있는 추출술을 사용해서 미백이나 주름 개선과 관련된 화장품의 효능을 극대화하고자 미선나무 추출술을 사용했습니다. 단지 추출술을 섞어 쓰는 것뿐만 아니라 미선나무 농축액을 활용하여 미백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품도 개발 중이다. 미백 효과는 기본이고 항염과 항알러지 더 나아가는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선나무의 가치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선나무 축제가 모두 막을 내리고 다시 찾은 우종태 씨의 농장 마당에 미선나무 꽃은 다 졌지만 뒤어 도단한 싱그러운 잎사귀들이 제작진을 반기고 있다. 이제 우종태 씨는 그동안 방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미뤄났던 작업에 한창이다. 뒤늦게 개화한 미선나무 꽃을 이용해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향수와 비누 제품을 연구 중이라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거를 중류기에 넣고 중류를 시키면 미선나무 고예의 향이 그대로 나와요. 꽃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늘이라든가 화장수라든가 이런 걸 만들죠. 특수 용기에 잘게 잘라낸 미선나무의 꽃과 줄기를 함께 넣는다. 작업 과정에서 풍겨져 나오는 은은한 꽃 향기가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데 여기에 깨끗한 생수를 붓고 증류를 시키면 집에서도 미선나무 추출액을 얻을 수가 있다. 우종태 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미선나무 추출액을 피부 트러블이나 아토피를 완화시키는 데 활용해 왔다고 한다. 부인 이명자 씨 역시 미선나무 덕분에 천연 화장품을 만들게 됐는데 식물성 그리세린과 미선나무 추출액을 비율에 맞춰 섞기만 해도 피부에 자극이 적은 천연 화장품이 만들어진다. 시판되는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 미스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데 미선나무 추출액으로 만든 비누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다. 이거 삶은 물로다가 돼지고기 수육을 하든지 그러면 닭고기라든가 오리 수육을 하면 고기 맛이 그렇게 좋아요. 미선나무 특유의 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물질이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가지고 우리가 수육을 한다든가 삶는다든가 그러면 거무는다든가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해요. 꽃과 줄기, 열매,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미선나무 그래서 우종 대신에 식탁에 오르는 많은 음식들이 미선나무로 만들어진 양념에 도움을 받는다. 음, 맛있다. 잡숴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니 진짜야. 이거 안 먹어본 사람도 후회할 거예요. 된장을 비롯해서 미선나무 식초, 미선나무 조청 등 다양한 양념장들이 미선나무 추출액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맛은 기본이고 벌레를 막아주고 잡내를 없애는데도 그만이라고 한다. 아, 이제 식초 담아가지고 식초는 이제 식초 들어가는 음식에는 이제 우리 이제 미선나무 식초로 다 활용을 하고 어, 이제 설탕, 이제 당이 들어가야 될 음식에는 이제 조청, 미선나무 만든 조청 넣어가지고 만든 그 조청으로 사용을 하고 뭐 된장이야 뭐 아예 담을 때 미선나무 넣어서 장을 담으니까 된장 간장 다 소개를 하니까 그럼 활용도가 높죠. 좋죠. 이렇게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한 미선나무는 2015년 맛의 방주에 등재되기도 했다. 맛의 방주는 비영리 기구인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통 음식과 문화 보전 프로젝트 중 하나다. 미선나무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서도 미선나무를 가꾸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퇴산의 한 가정집 앞마당. 나무 가지치기에 열중인 서종헌 씨는 우리나라 야생화에 유독 관심이 많다. 전국에서 수집한 야생화들을 가꾸고 사진을 찍어 보존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마당엔 이미 수십 종의 야생화들이 한데 어우러져 계절마다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꽃잎 한 장 한 장 푸른 잎사귀들 또 길게 뻗어나가는 줄기 그리고 작은 뿌리까지 어느 하나 서종헌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봄은 그의 오랜 노력들이 화사한 결실을 맺는 계절이다.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미선나무도 서종헌 씨가 아끼는 나무 중 하나다. 그는 자연스럽게 미선나무 군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다. 여기 있는 미선나무는 제가 미선나무 충북계산의 미선나무 자생지와 비슷하게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는데 이것도 큰 나무를 키워가지고 옮긴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 전부 삽목을 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화분에다가 지금 아주 작은 것을 삽목을 해가지고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삽목을 해가지고 꽂아 놓은 지가 이것도 건 한 9년. 요즘 서종헌 씨는 미선나무를 분재로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삽목 작업 중이다. 분재는 직접 마당에 심어야 하는 묘목과는 달리 좀 더 쉽게 또 많은 이들이 미선나무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꽃의 향기로움이 아주 대단합니다. 또 하나는 추위에 강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키우기에 굉장히 힘들지가 않고 조금만 신경 써주면 키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분재식으로 해가지고 좀 키워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나눔을 할까 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미선나무를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알리고 싶은 게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미선나무의 존재를 알게 됐지만 아직 대중화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꽃이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꽃이 이렇게 지고 나니까 좀 폼이 좀 안 나 쉽게 얘기하면 안 나다 보니까 관심은 있어도 관심은 있어도 여기에 바로 뛰어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는 벚꽃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벚꽃 단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은 나무가 크고 해놓으면 빨리 효과가 나오니까. 자세히 봐야 예쁘고 직접 향기를 맡아야 반하는 미선나무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세걸 박사와 우종태 씨는 벌써 소년째 그 작업을 해오고 있다. 오늘은 미선나무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우종태 씨가 그동안 정성들에 키운 미선나무 몇 교류를 다른 지역으로 시집 보내는 날. 충청북도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선정으로 해가지고 숲 가꾸기 학교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달천초등학교라고 달천초등학교에는 이렇게 동산을 만들고 산림청에서 나무를 심어준 장소가 있어서 그 중심부에다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이것을 갖다 심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싶었고 그게 지금 홍보할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주의 한 초등학교다. 운동장 곳곳에 푸릇푸릇한 나무들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눈에 띈다. 알고보니 이곳은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숲 가꾸기 시범학교로 정원 곳곳에 희귀한 꽃과 식물들이 많이 식재돼 있었다. 우종태시 농장에서 옮겨온 미선나무도 오늘부터 이 아름다운 정원의 일원이 될 예정이다. 덕분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우리나라 고유종 미선나무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볼 수 있다. 미선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미선나무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꽤나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땅을 파는 손길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묻어난다. 사방이 다 튀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들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앞이 여기서 사람 통로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 상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가 밑으로 빠져서 배수가 잘 되는 여건이 좋고 그래서 이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만 잘 정해서 뿌리를 내려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럭무럭 자란다는 미선나무. 오늘도 우종태 씨는 한 그루의 미선나무를 이 땅에 전파했다. 우리 원래 농장에도 학생들이 오면 나무를 하나씩 심어서 보내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식물이 원래 귀하니까 학생들이 이걸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 그래서 학교에는 지금 우리 가면 여러 군데 학교에 내가 많이 넣어줬어 이걸. 이렇게 우종태 씨가 전국 방방곡곡에 시집 보낸 미선나무들은 이듬해 화사한 꽃을 피우고 사람들의 가슴에 향긋한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쏟아달라고 이곳에 심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미선나무가 정말로 꽃이 폈을 때 정말 그렇게 향기가 나고 좋으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장이 됐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화사한 꽃망을 터뜨리며 또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가장 먼저 봄을 알려왔던 미선나무. 왜 우리는 바로 곁에 두고도 이 아름다운 나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익숙한 속담이 주는 묵직한 의미를 미선나무를 통해 다시 돌아와야 할 때다. 물 stage 감사합니다.